안녕하세요. 안녕히 계세요. 안녕하세요. 알겠습니다. 그러면 우리 여기 뒤에 보시면 깜찍한 공주들 나왔죠? 우리 공주 분들이 뒤에서 오늘 어르신들 좋은 날이니까 제가 두 분을 섭외했어요. 엄청 장구 잘 쳐. 보시고 같이 박수 많이 치자 하셨죠? 네. 알겠습니다. 그러면 추미애 씨와 다 같이 박수! 이렇게 노래방 추미애 씨의 사랑하고 있을까 언제쯤 귀 소녀 웃음이 있을까 언제쯤 귀 소녀 만날 수 있을까 이을 다 좀 전해줘 말로 내 그 손으로 이을 다 좀 전해줘 내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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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랑하던 딸 여러분 한 마리의 박수 자! 귀 소녀 하나 이씨 귀 소녀 우리 피폭chas 날 부끄럽다 지금이 일어나서 또 모습을 살고 있을까 나두의 변화 끝부분이 넘서지 않게 아저씨 찾는 목소리로 일곱한 일어나서 지금이 일어나서 어떤 사람하고 있을까 언제쯤 피소녀 무슨 일일까 언제쯤 피소녀 만날 수 있을까 그 나두의 변화 말만의 그 소녀 그 나두의 변화 내가, 내가, 내가 그 나두의 변화 내가 Rein적으로 내가, 내가 내가 그러들 그 나두의 변화 나이. 저 Jung Amin 한글자막 by 한효정